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의 꽃 봄맞이 꽃 꽃말이 이제 봄의 속삭임 입니다 락 자스민 이라고도 하죠 요즘 한참 피어 있습니다 이 땅 바닥에서 아주 키가 낮게 진짜 하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죠 이 봄맞이가 피어야 아젠이 넘실거리고 진정한 봄이 온거죠 봄이 거침없이 요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해사리풀이라 씨앗으로만 번식합니다 화분에 심어도 한동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쁘다고 꽃핀거 옮기면 거의 죽기 때문에 꽃피기 전에 이제 이런 봄에 옮겨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앵척과 집안이고 금강 봄맞이도 있고 애기봄맞이도 있습니다 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들은 작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예쁩니다 아 그리고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죠 예 바로 너처럼